안녕하세요.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은 헤라님을 만난 거예요. 저의 스승으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헤라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헤라님 사랑해요. 마음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마음이 전부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. 헤라님을 만나고 제가 짐승처럼 막 빼꼼한 식구퍼하고 항상 그랬는데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진짜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. 아 내가 이렇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구나 받는 게 당연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진짜 진짜 행복하구나 그걸 느꼈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. 헤라님은 저에게 롤모델이다. 헤라님을 보면서 너무 닮고 싶고 헤라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.